이렇게 안녕하세요. 깐짱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당동에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가보고 싶었던 맛집들이 좀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먹어볼 곳은요. 짜란! 하니 칼국수입니다. 여기가 알고니 칼국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가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일단 메뉴판을 좀 볼게요. 알고니 칼국수 있고 새우 칼국수 있고 모든 전이 있고 보쌈도 있어요. 저는 알고니 칼국수를 일단 먹을 거고 보쌈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왔다. 이거 위에 미나리 이렇게 있고요. 안을 보니까 알 그리고 이렇게 알고니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맛있겠다. 원래는 이걸 알하고 일이라고도 하는데 알고니 알고니 이렇게 하니까 안에 이렇게 보면 칼국수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칼국수 국물 이거 약간 알탕 같아요. 알탕? 그리고 매운탕 있잖아요. 그 맛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이쪽에 간장 끓여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알 새우 하나 1인복상 하나 주세요. 하나 앞서요. 어디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셋 atem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좀 잘못 익히면 뻑뻑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부드럽습니다. 불만한 이게 칼국수인데 알고리니 양이 엄청 푸짐해요 알곤이 양이 엄청 푸짐해요 김치 김치 너무 맛있어 기대 이상해요. 진짜 맛있어요 알탕이 약간 칼국수 사려서 먹는 그런 맛? 보쌈은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생채랑 같이 나온 소스에 간장을 부어주고 섞어주세요 고기 두부 먼저 여기 두부를 먼저 해서 두부 고기는 이거 삼겹수육 대파도 올려주고 무생채 무생채 좀 올려주고 소스 올려주면 됩니다 소스 고기 고기 소스 고기 소스 고기 오 되게 맛있다. 여기는 이 보쌈이 삼겹보쌈도 있고 이 항정살 수육도 있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명태의 무침. 좀 뻑뻑할 줄 알았는데 뻑뻑하지 않고 명태가 되게 부드러워요. 파 하나 올려갖고 요렇게. 맘 같아서는 소주 한잔 하고 싶어요. 와우. 김치. 그리고 알을 이렇게 알고니는 같이. 국물이 되게 칼칼해요. 이번엔 두부랑 요거. 요 명태의 무침. 파도 좀 올려. 요 특제 소스 좀 올려가지고. 과연. 수육과 굳삼 진짜 맛있다. 수육과 굳삼 진짜 맛있다. 수육과 굳삼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부위별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삼겹. 이렇게 해서. 유입까지 고정해야다고 해요. 와아. 고춧가루 알고니 칼국수에 미나리 들어있어서 엄청 시원해요 더 향도 좋고요 보니까 공깃밥이 무료더라고요 밥 말아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황정수육 진짜 맛있어요 명태 무침하고 사이즈가 딱 맞네 고춧가루 와 와 저도 안 뚫리는 느낌 와 진짜 칼칼하고 시원합니다 무김치 좀 듬뿍 올려주고 헤드로 이렇게 올려주고 양념을 좀 올려주고 얘를 이렇게 고춧가루 저는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기 근처에 신당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칼국수집에서 바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서울 중앙시장 안에 되게 맛있는 수제 어묵집이 있대요 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먹어볼게요 여기로 걸어가 볼까 여기 시장 여기는 이퍼 어묵이에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가마볶고 파는 곳은 되게 드문데 이것도 하나 사갈까? 그리고 새우는 꼭 먹어야 돼 4개 4개 아니 더 되었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추천해주고 네 네 이렇게 포장해주세요 네 이렇게 포장해주세요 네 고추냉이버섯 요게 매운거 요거 새우 요거 대게인데 엄청 쫄깃하고 탱글탱글해요 맛있다 요거 매운거 되게 맛있어요 와 다음에는 매장에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신당동이 굉장히 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맛집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도 또 신당동 투어를 가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맛집이거나 여기 좀 맛있어요 하는 것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